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는 기획공연 온 더키의 리얼 이찬원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? 다시 한번 더 즐거우십니까? 감사합니다. 우리 차수 여러분들 포함한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즐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. 이번 공연은 특히나 제가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연출까지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저 이찬원이 함께했는데요. 제가 직접 공연을 준비하고 구성해서 그런지 뭔가 좀 느낌이 색다르고 특별한 공연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공연 느끼고 계실지 다시 한번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온 더키의 리얼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? 구성이 어떤가요?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. 귀호강하고 있어요. 와 직접 기획 연출까지 대단하다라는 채팅도 있고요. 너무 좋아요. 최고 최고 온의 언사라는 말도 있습니다. 이찬원 최고입니다. 완전 대박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또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구성과 더 좋은 기획으로 또 멋진 무대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화면 구성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너무 즐겁다라는 말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이 온 더키의 리얼 이찬원 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자 그러고 보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라이브 채팅을 확인하니까 자 이제 설 명절도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당연히 해드려야죠. 자 먼저 첫 번째 라이브 채팅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닉네임 가슴으로 나은 찬똘 자 닉네임이 가슴으로 나은 찬똘님입니다. 자 웃으면서 네모 모양으로 변하는 귀여운 찬똘입을 애정하는 1인입니다. 제가 찬똘에게 보고 싶은 표정 이모티콘을 몇 개 남겼거든요. 저 표정 따라해 주시면 안 되나요? 바로 캡처해서 연구 소장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드렸습니다. 어떤 이모티콘을 남겼다는 말씀이시죠? 제가 따라해야 되는 건가요? 자 이모티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이모티콘이죠? 오 아 하품하는 이모티콘인가요?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캡처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모티콘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이게 똑바로 따라한 건 잘 모르겠어요. 자 그리고 또 이모티콘 두 번째 이모티콘 확인할까요? 두 번째 이모티콘 아 하트를 날리는 입술로 하트를 날리는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 이모티콘 있습니까? 아 다음 이모티콘 또 있는 윙크네요 윙크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윙크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여기 순간 격려올 뻔했어요. 이게 맞나요? 자 그리고 또 있나요? 아 마지막입니까? 어떤 이모티콘이죠? 아 혀를 낼름하네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맞나요? 끝입니까? 아 귀여웠어요. 표정 이모티콘 여러분들께 네 선사를 해봤고요. 아하 아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